자 또 우리 질문 한 분씩 더 질문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제 다음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 그렇죠. 무슨 머리색을 하면 좋을지. 아 동원군 개인 머리 색깔. 그쵸 그쵸 그쵸. 어 흑발도 흑발도 아시는데 초록색깔. 초록색. 다른 색깔 잘 어울리는 게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흑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흑발 흑발. 흑발. 그래요. 흑발 흑발. 이게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하시니까. 핑크색. 핑크 맞네요. 저거 적어주신 거 다 이제 좀 나눠서 해야겠네요. 무지개로 가셔야 되겠네요. 오 진짜 많네. 아 그래요. 이게 지금 채팅창이 폭발하다 보면 살짝 이제 렉이 걸릴 수 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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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